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예배소서 10번째 시간으로 예배소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것도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각종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일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아는 예배소 교인들에게 더욱더 이것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이 일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죠.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된 거 내가 은혜 안에 살게 된 거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그 은혜를 주신 거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이어지는 모든 인물의 역사 안에서 그 인물의 역사가 이 전세대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 계승되고 확대되는 걸 봤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주시긴 은혜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역사였고 이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성취하고 무엇인가 목표를 세우고 그곳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셨어요. 그의 능력이 나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어요. 먼저 역사하셨어요. 알지 못할 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역사 안에서 내가 은혜의 선물을 받아 은혜를 받아서 내가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자격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나에게 먼저 주셨어요. 나에게 이 은혜를 먼저 주시게 해서 나의 부모님에게 이 은혜를 먼저 주시고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먼저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문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먼저 주시고 이 나라에 먼저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8절 상반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부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내용으로 굉장히 강렬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은 역사상 너무나 훌륭한 일꾼이었어요. 그처럼 예수님의 길을 성실하게 전심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골로세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우리가 빌리뽀서까지 이어서 이 옥 중 사실 옥에 갇혀서도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워요. 근데 이 놀라운 사도가 자기가 가장 작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의 개수로 보고 역병으로 보고 반드시 제거해야 될 그런 그룹으로 봤어요. 그렇게 교회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과거를 보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거기에서만 멈춰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자기의 인생을 향한 인생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보면 뭐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된 거 내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된 거 내가 자유롭게 말씀을 연구하고 많은 말씀의 자료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좋은 환경을 주신 거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말 열심히 가장 좋은 학문으로서의 성경을 접할 수 있었던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놀라운 의미가 뭐냐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은 오히려 내가 이 은혜 안에 살 수 없으면 은혜 안에서 살지 못했더라면 내가 온전히 설 수 없었던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많았다는 것은 내가 더욱 겸손하고 내가 더욱 무릎 꿇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제목이 되지 이것이 나의 경건과 권능이 되고 권위가 되어서 자랑할 만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지 은혜를 가지고 내 권위를 되세우고 내가 어떤 언어적인 폭력으로 어떤 사회적인 오염된 상태에서도 뻔뻔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면제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이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운동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좋은 환경 때문에 얻게 된 것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욕심과 욕심이 나은 죄악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핍박하는 것을 네가 못해서 네가 잘못해서 한 거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내 은혜를 과시하고 내 은혜가 나의 소유가 된 것처럼 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학문적인 성찰 안에서 나타나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미 성경 안에서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아요. 더 큰 은혜를 받은 거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낮음, 우리의 작음, 우리의 부족함만 드러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너무나 깊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잘 써야 돼요. 은혜 앞에서 우리가 바른 태도를 취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8절 후반절부터 나타난 겁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몸소 보여주는 살아있는 샘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바울이란 일물을 기르기 위해서 몇 세대 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그 준비의 역사 안에서 이 사람을 길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게 위해서 우리 윗세대부터 시작된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 은혜의 계획 안에서 은혜에 감동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 앞에 무릎 꿇어서 은혜를 주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며 이 하나님 속에 갇혀진 이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즉 구속사를 전하고 구속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가 돼요. 그래서 10절부터 보시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모습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곳이에요. 누구에게? 온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구속사예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바로 이 역사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얻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얻었고 이 믿음의 확신 안에서 담대함을 얻었고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을 얻은 것도 은혜이고 담대함과 확신을 갖게 한 것도 은혜이고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신 것도 은혜예요.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이것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요. 이것이 경험되는 곳이 교회라고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고 계시고 지금 이루고 계시고 너희들을 향하여 이것을 이루는데 동참하게 하신 분이 지금 내 환란 가운데서도 역사하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내가 좋았을 때만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란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고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들이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무엇이다? 너희의 영광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그 지혜의 능력이 풍요로우신지 이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주는지 어떤 미래를 주는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됨을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풍요로움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에베 소설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이곳에서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만모를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우리가 그리고 에베 소설 2장 성반절을 통해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에베 소설 2장 7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와 자비하심의 풍성함이 나타나요. 은혜의 풍성함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과 은혜의 풍성함 그리고 오늘 10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앞에 드러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를 해요. 교회 리더는 반드시 말씀을 선파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베드로 전서 1장에서도 나타내고 있는데 10절과 12절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영광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것을 선파하는 선지자들도 예언하던 선지자들도 열심히 영광하고 부지런히 살피던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일을 성취시키라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데 바로 이 영적인 통착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계의 역사의 질서를 보면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김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여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실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이미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이 주기로 원하신 것이예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천사들까지도 살펴보기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지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너무 신비롭고 놀랐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천사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의 풍요로움은 너무나 신비롭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여러분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건수자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얼마나 신비롭게 여기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것이 나타나는 곳이란 겁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일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교회의 지도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된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단 한 번도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시설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가 이것을 감히 결정할 수 있고 내 결정대로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부끄러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지 영혼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지 스스로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지 복음을 막는 일에 악한 종으로 쓰임받는지 구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내가 은혜의 선물로 일꾼되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알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무릎 꿇는 사람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리고 이 무릎 꿇음으로써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쓰면서 제자를 양육하기 말씀으로 양육하기 기도로 양육하기 좋은 교회 복음이 풍성하게 넘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넘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비로움을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로움을 보고 감탄하게 만드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참된 일꾼이란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승리하여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은 이런 리더가 되길 기도합니다. 물론 이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묵상하길 기뻐하는 삶을 사심을 합니다. 혹여라도 이 삶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고 항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말씀으로 건면하는 일에 제자를 양육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일에 항상 쓰임받는 우리 가족들에게 기도합니다. 보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은청을 받은 성도들은 늘 겸손하여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위처를 다한가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작다. 이름을 보아도 작다. 이름이 어떤 뜻입니까? 바울의 이름 뜻은 사울, 바울. 히브리식과 헬라식 표현입니다. 이 두 의미는 동일한데요. 무슨 의미이냐면 내가 요청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서 나는 간구하는 삶을 삽니다. 요청하는 삶을 삽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는 외적으로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으로 보여요. 키도 작고 도덕적으로 작고 영적으로도 모든 기독교인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라고 고백했어요. 바울의 이런 고백은 위선이나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 이유는 바울이 전에 그리스도를 해방하고 핍박하고 모독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바로 들어서게 되면 바울과 같이 자기를 바로 볼 수 있는 지혜와 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겸손의 사도로서 책임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허위적인 것도 병적인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성도의 사명은 이방인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성도에게는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보금이 성도들의 인격 속에서 바로 역사하면 성도들은 두 가지 큰 일, 사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깨닫고 체험하고 그것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영혼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깨닫고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보금 안에서는 누구나 받은 사명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면 이 지혜의 풍요를 자연스럽게 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게 되면 이 나의 삶 속에 이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돼요. 뭐예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제자들에게 이 보금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권면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기는 거란 겁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성도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가 함축되어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곳이고 우리가 에베소스 1장 후반절을 통해서 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자비가 나타난 곳이에요. 에베소스 2장 7절을 통해서 바뀌었죠.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각종 지혜가 나타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뿐 아니라 그 영원하신 뜻이 배어있어요. 그래서 천사들까지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배우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면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결정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 모습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면 교회는 이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의 리더임을 자처하고 자기의 목소리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면 교회는 이 모습을 잃어가게 되고 잃어가는 자들에 의해서 상처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요. 특히 리더들은 이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자녀되었는지 일꾼되었는지 바로 알고 이 은혜의 일꾼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성기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바로 사용하게 하여 주소서 이를 위해 가정과 교회가 한마음되게 하여 주소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대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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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